국민 보험이라고 불리는 치아보험 바로 알기 오늘의 주제 되겠습니다. 네 치아보험으로 부담 느끼시는 분들 모여주세요. 오늘 보험스쿨에서는 1교시 2교시 이를 통해서 보험의 치아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2교시 역시도 보험 특히나 치아보험에 대한 이야기네요. 자 선생님 치과 보험에 관해서 많은 분쟁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연 어떤 분쟁들이 좀 사례들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네 우선 사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땡땡은 치과 치료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치아보험을 가입하였고 전화로 간편하게 가입한 거죠. 그래서 가입 이후에 80일이 지나서 충치로 인한 크라운 치료를 받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면책 기간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 받았던, 지급을 받지 못 받았던 사례였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전화로 간편하게 치아보험을 좀 가입을 했지만 면책 기간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진 못했다. 아이고 이런 참 안타까운 사원이 등장했네요. 자 그럼 또 다른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사례는 이 땡땡은 치아보험을 가입한 이후 2년이 지나 보철 치료를 한 경우에는 보장금액 100%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설명을 듣고 치아보험을 가입하였는데 보험기간 감액기간에 잇몸 질환으로 심하여 영구치를 발치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이후 2년이 지나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발치일 기준으로 보장금액을 산정하니 50%만 지급을 하겠다고 이렇게 한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요 선생님. 이 앞선 사례들에서는 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돼도 50%밖에 지급이 되지 못하는 건가요? 네 치아보험은 전화로도 간편히 이렇게 가입을 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그런데 이제 치아보험도 질병보험이다 보니까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라는 걸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을 두는 이유는 이미 치아질환이 있었던 사람이 보험을 가입하고 어떤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치과에 가셔가지고 지금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보험 가입하실 때 면책기간 그리고 감액기간을 꼭 확인하셔야지 이런 앞서서 나왔던 사례들처럼 불합리한 일들을 당하지 않으실 겁니다. 잘 확인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치과 치료 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1교시 때 살펴보셨듯이 치과 치료는 보존치료와 보철 치료가 있습니다. 보존은 크라운 치료와 충전 치료가 있고 보철 치료에는 임플란트와 브릿지 틀리가 있습니다. 이 보존치료는 계약일로부터 90일 그리고 또는 180일이라는 면책기간이 있고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5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철 치료는 계약일로부터 180일 또는 1년이라는 면책기간이 있고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5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보장 내용은 가입한 보험 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가입한 약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항상 설명해 주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약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건데 약관도 중요하죠. 그런데 보험금이 또 어떻게 지급되는지도 저희 시청자분들에게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지급되나요? 네, 잇몸 질환이 있어서 브릿지 치료를 했던 경우를 예로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2016년 1월 1일 날 보험을 가입하였고 면책기간이 180일이 있어서 2016년 6월 29일부터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면책기간 이후에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감액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면책기간 중에 연구치를 발치하여 브릿지를 치료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감액기간 중에 연구치를 발치하여 브릿지를 치료한 경우에는 보험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다음 화면을 보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충전치료, 크라운 치료의 보존치료 경우에는 가입일로부터 90일간 면책기간이 있고요. 가입일로부터 2년간 감액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책기간에 치아치료를 시작해서 감액기간에 보존치료인 충전치료나 크라운 치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치료의 치료가 시작된 시점이 면책기간이니까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임플란트, 브릿지, 틀리어와 같은 보출치료의 경우에는 180일 기간 동안의 면책기간이 있고 가입일로부터 2년간 감액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기간에 발치를 하였고 감액기간이 지나서 어떤 임플란트를 시술한 경우에는 발치를 한 시점이 감액기간이어서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도 참아야 되는 건가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치아보험에서 면책기간, 감액기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외에도 또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상해로 인한 치료는 제외하고 질병으로 인한 치과치료만 보장하는 치아보험도 있으니 가입 시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정 질병 분류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질병 분류 번호에 해당한다라는 진단서를 꼭 발급을 받아야 보험 혜택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개의 치아에 여러 개의 어떤 보존이나 보출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두 개가 되는 게 아니고 가장 큰, 보험금이 가장 큰 보출치료 기준으로 이렇게 한 가지만 지급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그리고 일부 상품에는 사랑니는 이렇게 보장을 안 하는 상품이 있고 이미 보출치료를 받은 그런 치아에는 수리, 복구, 대체 치료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기간 중에 진단이나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어떤 보출을 한 게 보험기간이 만료돼서 그러니까 보험기간이 끝나고 나서 치료한 경우에는 또 보장이 안 되는데요. 예외로 계속적인 치료의 경우에는 180일 이내 기간 동안에는 또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이제 보장되어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보장 한도라고 하는 건데요. 해당 개수를 꼭 확인하시고 이렇게 치료를 받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보험 가입 전에 5년 동안에 치료를 받았던 치아에 대해서는 가입 이후에는 또 치료를 받아도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치아보험 관련해서 또 이제 궁금한 점은 어떤 분쟁이 있었는지 사례를 통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2018년도 1월 1일 치아보험을 가입한 주 땡땡은 치과 치료 보장을 개시 이후에 2020년도 1월 15일 잇몸질환으로 어금니의 어떤 브릿지를 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서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6개월이 지나서 이 브릿지를 했던 치아에 이상이 생겨서 문제가 생겨 다시 수리를 받아서 추가 청구를 하였는데 이 보철에 대한 수리, 복구, 대체 치료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치아, 치아는 연구치는 1개이고요. 이 1개에 대해서 보철 치료를 했던, 한 번 받은 경우에는 더 이상 치아보험으로 보장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사례를 보시면요. 네, 김땡땡은 이제 21년도 1월 1일 치아보험을 체결 후 보험 모집인으로부터 계약 전 발치한 치아에 대해서도 임플란트 치료 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시수로 보험금을 청구하니 보장 개시 이전, 그러니까 계약 이전에 발치된 치아는 이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한 사례인데요. 치아보험 가입 전에 발치된 치아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앞에 살펴본 면책기간, 그리고 감액기간 이후에 발치된 치료, 감액기간 이후에 치료한 경우에는 100%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요. 네, 김땡땡은 2019년 1월 1일 치아보험을 가입하였고 임플란트 시술비용 전액 보장이 된다고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에서는 과거 치과 치료를 받았던 내용이 확인되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했던 사례입니다. 보험은 가입 전에 청약서에 질문표라는 걸 사용해서 보험 가입 전에 있었던 어떤 질병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체크를 하는데요. 이걸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해당 치료를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치료비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와 달리 예전에 치료했던 치료 내용과 달리 새로운 치아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보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면요. 이 땡땡은 19년도 1월 1일 치아 보험을 가입하였고 21년도 3월 1일 선천적으로 연구치가 없는 관계로 뼈이식을 동반해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연구치에 한해서 보상을 한다고 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거절했던 사례였습니다. 치아 보험은 보험금이 지급되려면 면책기간이 지나고 보장이 되는 기간에 해당 치아에 대해서 진단받고 발치하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는 선천적으로 연구치가 결손된 사항으로 보험기간에 발치된 것이 아니라서 보장을 받을 수 없었던 사례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치아 보험 또 분쟁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요. 사례와 함께 유의사항까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씨는 치아 보험 가입 후에 계약일로부터 2년 후 연구치를 발가하고 브릿지, 임플란트, 틀리 치료 시 100% 보장이 된다고 설명을 듣고 가입했습니다. 충치가 심해져 가입 이후 즉시 연구치를 발치했고 가입 이후에 2년이 경과 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가입 이후에 즉시 연구치를 발치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 유의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치아 보철 치료는 보험금은 연구치를 언제 발거했는지 그러니까 발치를 언제 했는지 그 시기에 따라서 보장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면책기간 그리고 감액기간 이후에 진단받고 발치 그리고 치료를 해야 100% 전액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철 치료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180일간 면책기간이 있고 2년 이내는 5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존 치료의 경우에는 90일간 면책기간이 있고 가입 후 1년까지는 50%만 보장을 합니다. 이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장 내용은 가입한 상품별로 다르니 약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치아 보철 치료 보험금은 연구치 발거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가입 보험 약관을 통해서 보장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례 또 유의사항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FC는 치아 보험 가입 후 이미 크라운 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해서 새로운 충치, 잇몸 질환 원인으로 크라운 치료를 한 경우 해당 치료를 지급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FC는 보험 가입 전 이미 크라운 치료를 받았던 부분에 파손되어 수리, 복구, 대체를 한 경우 대체 목적으로 새로운 크라운 치료를 재장착한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이 거절됐던 사례였습니다. 이미 크라운 치료를 받았던 부분이 파손되어 수리, 복구, 대체 치료는 보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치아에 추가 치료를 새롭게 하여 발치한 경우 보철 치료인 임플란트 틀리, 그리고 브릿지를 한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요. 이미 크라운 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해서 새로운 충치, 잇몸 질환으로 보존 치료를 한 경우나 상해의 원인으로 보존 치료를 한 경우에는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과 치료 때문에 분쟁을 겪었던 사례들이 보다시피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면책기간, 감액기간 외에 보장이 제한되는 경우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치아 보험은 면책기간, 감액기간 이외에도 지급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링 치료 같은 경우에는 연간 1회, 그리고 보존치료의 지원금, 크라운 치료 같은 경우에는 연간 3회, 3개만, 그리고 보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연간 1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치아 보험에는 지급 한도도 있고 한도 또한 보험별로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필요합니다. 궁금한 게 선생님 있습니다. 치과 치료비를 실손 보험으로 처리 가능한지요? 네, 보상은 가능한데요. 제가 보상이 안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해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치과 치료로 발생한 비용 중 비급여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질병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에도 치과 치료의 비급여 의료비는 보장을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치과 치료비는 비급여 치료가 치료비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따라서 치과 치료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치아 보험을 별도로 가입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치과 치료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치아 보험 가입을 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치아도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이거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가요? 치아가 결손돼서 치아가 상실되거나 발췌해서 이렇게 문제가 된 경우에는 후유장애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해 두신 상해 후유장애 특별약관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특별약관 이런 가입을 해 두셨다면 치아의 결손 개수에 따라서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치는 28개인데 사랑리를 포함하면 32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5개 이상이 결손 시 5% 그리고 7개 이상이 결손 시 10% 14개 이상 결손 시 20%에 해당하는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유장애 관련한 보험을 미리 가입을 하셨다면 결손 개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치아의 결손 기준을 따로 저희가 정해야 되는 건가요? 보험 약관에서 치아의 결손이란 것은 치아의 상실 그리고 발치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결손이 돼서 일부 손상이 돼서 크라운 치료, 치료 약간 씌우고 충전을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2분의 1개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적용하고 있고요. 브릿지 등 보철 치료를 한 경우 정상 치아를 발치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고 보철을 했던 치아의 경우 그리고 임플란트를 했던 치아 등 기존 의치의 결손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요. 사고와 관계가 없는 새로운 치아의 결손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사고와 관계 있는 결손된 치아 개수만큼 개수에 따라서 지급률이 결정되고요. 어린이의 유치 그러니까 어린이가 연구치가 나기 전에 이 유치는 후유장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선천적으로 연구치가 결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예외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고요. 틀리의 파손 이때도 후유장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치아 보험에 대한 총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치아 보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과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대부분 영수증을 보면 급여가 되는 부분이 있고 비급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비급여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보험 소비자 여러분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내 지갑에서 나가야 되는 돈이 비급여인데 이런 비용이 다 많다 보니까 치아 보험을 들어야 되고요. 이 치아 보험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이 지나고 나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어떤 발치를 한 경우에만 100%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장 한도도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연간의 개수가 3개만 된다, 1개만 된다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꼭 약관을 확인하시고 청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